첫 팁은 우리가 턴을 할 때 보통 프레스를 주면 보드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? 이렇게 앉는데 그렇게 말고 보드에서 프레스를 주는 방향을 언제나 미투루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 중력의 방향에서 그냥 미투루 자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 턴이 이만큼 누웠다고 생각했을 때 보드의 방향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밑으로 누른다고 생각해서 언제나요 우리가 보드를 이만큼 세워도 언제나 미투루 이쪽이 아니고 미투루요 이거 아마 연습해보시면 조금 감각 있으신 분들은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나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맞아? 되는 거 맞아? 되는 거 맞아? 잠깐만 이거 한번 봐 잠깐만 가만있어봐 이거 안 붙는 거 아니야? 이거 안 붙는 거 같아? 아아하하하 아하하하